네 혜들기어가 얼마인줄 알아? 얼마에요? 60만원으로 네? 혜들기어에 왜이렇게 비싸요? 그니까 저먹었으면 한 대도 안 맞고 밖에할 수 있어 진짜 아니야 술장 안 먹으니까 멀어 그냥 부드럽게 그냥 저거 들어가면서 해봐 너무 막 거울에서 정식돼있지 말고 자, 이거 할게? 네 여기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아, 이제 됐네 아, 이제 됐네 내가 제대로 뱉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거 근데 이거 아직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낯선이 아니라 내가 소다지 그냥 도와드리고 저 트름에다 야, 뭘 가야 돼? 그냥 해볼 게 맞아. 이 정도까지만 해봤자.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기는 거는 안 하고. 난... 나 끓일 때 없다고 해. 나 뭘 들으세요? 어떻게 하는 거야? 나 지금 나이 거슬러. 뭐지, 이거? 뒤로 들어가야 돼. 나 혼자 들어 있잖아. 모른 줄 알잖아. 또 나가야. 주소를. 너. 기다리고 있어. 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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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손을 안타고 누가 분명으로 들어갔어 진짜 너무 똑똑해 그냥 통치고 도와줘 빰빰빰 왜 자꾸 여기 있는데 여기서 뭘 해야 돼 들어가서 빰빰 해도 되나 여기잖아 실패하다를 계속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가서 하는 거 같은데 거기가 멀어 지금 여기가 안 나야 아 진짜 안 돼 아 이거 안 먹었잖아 실패하다를 계속 지금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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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앤 지율로 지율로 쥬앤 쥬앤 이제 더 가 지율로 한번 더 가 시작! 아 왜 빠지는 거야 떼는 짓다고 왜 빠지는 거야 아AY . . . . . 자, 깜짝이야. 자, 깜짝이야. 손 들고 다리 가면 돼? 어? 이걸까지 해야지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